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붐지 우리가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구동료 만원,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STX 조선해양 노사가 임금단체 협상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올해 인단역을 25차례 교속 끝에 70.3%의 찬성으로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STX 조선해양은 회생을 위한 첫 관문인 인력구조조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1일에 있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TX 조선해양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 회생을 위해 임금 삭감 및 순환휴직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은입니다. KSG 뉴스 최성은입니다.